호흡을 코끝에서만 느껴야 하는 거죠. 저는 명상할 때 호흡의 흐름과 느낌을 배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호흡은 코끝에서 느낄 수도 있고, 콧구멍 안에서도 느낄 수 있고, 기관저에서도 느낄 수 있고, 배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어쩌면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 a way, the easiest place for you to observe and feel the breath could be your stomach. 왜냐하면 가슴이 벌어졌다가 오므러졌다가 하거나, 연경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의 동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호흡을 관찰하는 법에서는 배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nd if your sole objective is to focus on the breath, be aware of the breath, and be focused on the breath, then this methodology works fine.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호흡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느낌 알아차리기, 마음 알아차리기가 목표인 것입니다. However, our objective is through our concentration awareness of breath, we also want to be mindful of our own emotions.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호흡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Because if we sit like this and we are comfortable and relaxed, our breath becomes very subtle. 콧구멍 주위에서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미세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됩니다. 미세한 감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미세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And if you practice yourself to be able to sense the subtle sensation of the breath, you can also sense the subtle movements of your sensations or emotions. 물론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미세한 감각은 촉각입니다. Of course, the subtle sensation you realize through the breath is the sensation of the touch. 감각은 촉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the overall sensation is not just the sensation of the touch, but you also have the smell, the taste and your own thoughts, actually. 감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감촉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또 그 느낌이 일어나면 뒤따라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실은 이 수행의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의 원인은 욕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는 시비심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이런 느낌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호흡 알아차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호흡 알아차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멍 끝에서 호흡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감각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비교적 유용합니다. 그래서 고구멍 끝에서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호흡을 수행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수행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할 때 제일 집중이 높습니다. 물론 충분히 훈련이 된다면 움직일 때도 가능합니다. 앉아서 할 때가 비교적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멍 끝에서 호흡 알아차리기가 이 바사나 수행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구멍 끝에서 호흡 알아차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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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잠이ip 안정신데워치기 änger